자 문제에서 fa a의 함수값은 1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럼 fa가 1이 아니라면 어디로 갔을까 2나 3이나 4나 5로 갔겠죠 너무 많죠 2로 갈때랑 3으로 갈때랑 4로 갈때랑 5로 갈때랑 오늘 계산할 순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계산할 거면 이렇게 생각해보죠 fa가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가 있을까 1 안된다 그랬으니까 2,3,4,5가 되니까 이거 결정하는 경우가 4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fb를 결정하는 경우는 1대1 함수 말이 없죠 a가 어디를 가든 말든 상관없이 fb는 1에서 5가지 5가지가 가능한 거고 마찬가지로 fc는 5가지가 가능한 거고 함수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은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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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시에 다 결정이 돼야만 하나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곱하는 경우죠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 곱하게 되면 100가지 경우가 존재해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여사건으로 보면 전체 경우에서 fa가 1이 되는 경우 빼도 상관없죠 전체는 a 어디로 갈 건데 여기 5가지 b 어디로 갈 건데 5가지 c 어디로 갈 건데 5가지 해서 5의 3승 5의 제곱을 빼서 100이다 라고 풀어도 되구요 1하나 저라나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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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5번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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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